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문화, 경제, 환경 그리고 정책과 제도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원래 프랑스라든지 독일은 땅이 넓고 원래 강국이지 않습니까 대국이죠 유럽 규모로 보면 그런데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네덜란드와 스위스라는 나라들은 나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정말 생활 수준은 높고 계속해서 성공적인 그런 신화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화란과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유럽의 네덜란드 나라는 여러분 가본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참 20대부터 네덜란드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참 감동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나라 자체가 바다 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죠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금국 역사 초기부터 물과의 전쟁을 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런 수로를 건설하고 수로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았던 부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숙연해질 정도로 인간이 갖고 있는 치력과 노력 그리고 절실함과 절박함이란 것이 한나라를 일으키는데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또한 합리주의 정신 실용주의 정신 그리고 금금절약이란 면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그런 국가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참으로 상업정신이 뛰어납니다 과거에 제국으로서 네덜란드의 이름을 날릴 때도 예를 들면 상선을 운반할 때도 프랑스 상선에서는 흰빵도 있어야 되고 검정색빵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더 많은 짐을 상선에 싣기 위해 가지고 검정색빵, 흰색빵 이런 거 별로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식주에 충족되는 것만 싣고 더 많은 화물을 옮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네덜란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검검절약과 합리주의 정신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14년 또 7월 17일 날 암세르단발 말레이자 항공기가 러시아 상공을 지나다가 미사일 요격을 받아가지고 비행기가 추록했습니다 당시에 298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가운데 네덜란드 사람이 194명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였죠 그리고 4년 후에 조사단은 러시아 군부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말레이자 항공기를 추락시켰고 자국민 194명이 사망했음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1914년 7월 17일 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냉정하게 그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사건 이후에 네덜란드 전국의 교회가 타종을 하고 전국민이 묵념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화란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사간에는 아마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찢게 배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처리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1914년 4월 16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두 사건을 처리하는 면에서 양국은 크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아니고 역사와 차이, 문화의 차이 두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 삶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합리주의 정신의 유무 이런 부분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화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합리주의 정신 늘 실용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국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위스는 인구 780만입니다 남한 내 한 40% 경상도와 전라도로 합친 그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도는 아주 척박합니다 75%가 산악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가장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용병으로 많이 파견됐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스위스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역사체계 생존을 위해 피를 수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아주 용병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체가 용병할 수도 있지만 용병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다시 용병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피로성 때문에 용병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용병으로 출발해서 유럽의 큰 국가 앞선 국가에서 신문물을 배워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일으킨 사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위스의 시계사업과 섬유사업이었습니다 한 기업인은 스위스를 방문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국 기업인입니다 일본인은 경제적 동물이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경제적 곤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이재의 밝고 이문을 잘 따지고 실용적이고 철도철미한 그런 사람임을 말해주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최근에 이런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5월 19일 날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EU, 유럽연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스위스가 지나치게 법인세율이 낮았습니다 최고세율이 21.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오자 스위스 정부가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66.4%가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올리면 스위스에서 작업하고 있던 그런 본사나 회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그런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리나 아일랜드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세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친기업적인 행보를 계속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본소득 월 300만 원을 성별이라는 인데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유럽 최초의 기본소득제 도입을 국민들이 다시 이 선거에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77%가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공짜는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나라를 재앙으로 몰아낼 것이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교훈은 우리에게 확실한 그런 교훈을 던집니다 건강한 정신이 무너지면 항상 물질이 무너질 수가 있고 건강한 정신이 유지될 수가 있으면 항상 물질도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 합리주의 정신, 실용주의 정신, 재산권의 존중, 절약정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원칙들이 통용될 때 어떤 사회든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럽의 강국, 작은 강국들인 네덜란드와 스위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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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